작년에도 크리스마스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당시에 시야에 스노우맨에 꼽혀서 꼽지껍 그렸던 기억이 있어요 한여름에 들어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중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번 시즌은 역시 작게나마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조그만 스케치만 함께 뭘 그릴지는 영상을 통해서 팝윈 팝으로 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펜으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0.7mm나 돼요 0.7mm나 돼요 두꺼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샤프로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샤프로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때다가 선물 상자를 몇 개를 더 추가를 했고 선물 상자를 몇 개를 더 추가를 했고 선물 상자를 몇 개를 더 추가를 했고 선물 상자를 몇 개를 더 추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뭐랄까 고유의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온라인 게임과 패키지 게임의 아웃풋이 다르듯이 손에 잡히는 뭔가가 점점 쌓여가는 느낌 같은 거 시간을 내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업로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생각했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